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래를 딱 불렀는데 팬분들이 막 호화하길래 노래 잘했나 보다 노래 잘했나 했더니 잘 보고 팬분들이셨는데 이렇게 댄서끼로 손대질을 뒤를 보니까 한 10년 전에 또 제가 그렇게 멤버들 빼고 못 올라가도 있었어요 그땐 생각이 났다 박천지에서 민호영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때 정말 너무 순간 아름다운 강리로 노래에서 한글자레자 단식을 쳐왔다 진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끝은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오오오오